막 마시멜로에 막 프라이빗 파티를 갔는데 거기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되는 막 위켄드 매니저 있고 와! 뭐 너무나 핫한 프로듀싱 듀오인데 그 백 몇 십 곡 중에서 각자 이제 탑 3를 한 번 선정해 주시겠어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네 아니면 최고 제일 애착이 있는 곡이 어떤 곡인지 너무 궁금해요 효자곡? 돈을 많이 벌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공개해 주세요 효자곡은 제일 돈을 많이 벌어주는 곡이 어떤 곡이에요? 어 아직까지 정산이 다 되진 않았지만 뭐 VVS 최근에 VVS도 있고 또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예 예전에 헤이즈 누나와 작업했던 맞아요 널 너무 모르고 라는 트랙들도 있고 아 그리고 그냥 뭐 높게 차트에 높게 올라갔던 곡들은 대부분 다 좀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곡들이고 아 근데 그거를 떠나서 맞아요 되게 정확한 말이에요 맞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당연히 그러니까 자식도 더 이렇게 하면 더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아니 원래 아니 이게 솔직한 게 좋은 거죠 발매 전까지 발매 전까지는 이게 잘 될지 몰라 그러면 그저 그렇게 그러려니 하다가 또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잘 되면 어쩔 수 없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죠 그렇게 물어볼게요 약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우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제일 좀 우리 좀 성공한 것 같아 성공의 기준이 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시점이 있었네 그거 있어요 개리 개리형의 바람이나 줌쇠라는 곡을 했었는데 그날 하필 저희가 박경 블락비 박경형의 솔로곡인데 보통연애라는 곡도 같이 작업을 했는데 같은 날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와우 한국 차트에서 1등 2등 그리고 또 이게 바뀌어서 또 1등 2등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되게 두 형들한테 눈치 보이고 저희는 첫 그 성적 1등을 그 하루 만에 두 번을 한거죠 두 번을 한거죠 맞아요 대박이다 팀 만들고 1년 안됐을 때에요 이야 대박이다 너무 말도 안되는 일이죠 그게 진짜 대박이다 완전 그 전까지는 아예 솔직히 수익도 딱히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진짜 그냥 막 작업만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조금 저작권료라는 거를 좀 많이 받아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어 저희 시청자님은 Groovy Room 그룹이 2017 2018 HipHop Awards 소리바라 Best K Music Awards Best HipHop Maker Awards 2019 톤 아워드라 World DJ Festival UMF World Club Dome 그리고 EDC 너무나 많은 것들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 하셨어요 뭐 수상하신 것도 상도 너무 많이 수상하셨고 그리고 DJ 약간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건 진짜 몰랐는데 EDC에서도 공연을 가셨어요? 네 그건 어땠어요? 그때요? 그냥 네 저의 제 3의 눈이 떠졌어요 아 맞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되게 큰 세계가 있구나 가서 막 되게 여러 가지 파티를 가보고 너무나 큰 아티스트들을 만나니까 큰 아티스트의 매니저들도 만나고 해보니까 아 내가 뭔가 좀만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뭔가 생각도 들게 됐고 그랬어요 맞아요 좀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다른 물질적인 거를 얻었다기 보다는 좀 저희의 인생의 좀 맞아요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마시멜로에 막 프라이빗 파티를 갔는데 네 거기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되는 막 육캔드 매니저 있고 와 오! 유튜브로나 보던 분들이 오! 막 이러고 막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약간의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이게 지금 현실 감각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아!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오케이 내가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뭔가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았었어요 아니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자극이 좀 없어질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뭐 다들 다들 뭐 옛날에는 다 뭐 연예인들 같고 뭔가 작업하고 싶고 이런 게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해외 아티스트들은 아직까지는 너무 신기하고 되게 자극이 많이 되니까 거기서 막 마시멜로랑 뭐 마틴 게릭스랑 막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많이 보고 경험한 거 같아요 네 아버지 여러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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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